아버지 앉아 네 너 상현이가 좋아하는 애 누군지 알아? 아버지 알아 몰라? 압니다 네가 지금 정신이 똑바로 박힌 놈이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? 아버지 그 사람은 상현이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단지 일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왜 아무 상관이 없어? 상현이가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다잖아 그건 상현이의 일방적인 마음일 뿐이에요 상현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왜 제가 그 사람을 포기해야 합니까? 너 지금 말이라고 해 그거를 어? 누가 먼저고 상관없이 상현이하고 얽혀있는 아이라면 당장 그만뒀어야지 상현이 하나뿐이 네 형제야 도대체가 그 여자애 하나로 몇 가지가 얽혀있는 거야 수임위에서부터 상현이까지 네 인생뿐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야 다 알고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할 마음 없어요 두말하지 않겠어 열어봐 igten 놀러갖고 떠나라 아버지 떠나지 않으면 애비는 두 번 다시 네 놈 안 본다 하지만 아버지 마지막 기회야 네가 애비하고 부자간의 연을 끊을 건지 말 건지는 네가 선택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